댓글 보면은 박상우님, 허쌤 여기서 보니 또 새롭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김익수님, 허재성 대표님도 연예인 같으세요. 아 이건 이런 댓글라고요. 옆에 있는데 너무 비교돼요 지금.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아 그리고 드로잉 맞아 그림님께서는 컨설팅 받고 싶네요. 아무래도 그 새로 이제 1인 미디 하시는 분들은 말리고 싶어요. 왜요? 많이 하셨잖아요. 경험을 좀 베풀어 주셔야죠. 알겠습니다.